자 우리 기준님 내가 일부 종사는 못해요 내가 사별을 하든지 혼자 이혼을 하든지 내가 일부 종사의 팔자가 못되고 내 남자가 없다 그래 살면서 그리고 내가 우리 기준님도 신의 가물이 그득하고 화려하고 우리처럼 화려한 사주팔자여서 뭔가 빛나고 낫나라는 일을 해야 되고 남들 앞에서 나서서 내가 빛나는 일을 해야 돼 남 앞에서 뭔가를 가리키든 내가 남 앞에서 뭔가 남을 이쁘게 해주든 빛나고 낫나라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 신의 가물이 많다 보니 외로워 그리고 내가 떠돌아 방황이 많아 그리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님이 되었다면 우리 기준님이 정말 살아가는데 훨씬 더 편했을 거다 그래 근데 지금 그렇게도 못하고 내가 남 밑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사주는 안 돼요 내가 남 밑에 있으면 답답증이 나고 우라증이 나서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기준님 살아오면서도 인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 내 복은 없어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서 남한테 열 개를 베풀면 두 개 세 개밖에 못 받는 사람이 우리 기준님이야 근데 되게 약 여려 마음이 마음이 여리다 보니 내가 좀 불쌍하고 이런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해 되게 세게 얘기를 하는데도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를 베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꼭 뒷소리를 들어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십이 구설이야 오히려 도와준 게 오히려 나한테 화로 돌아오는 격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이 사람들을 자꾸 치이다 보니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고 내가 사람이 싫으니까 자꾸 거기서 피해다녀야 돼 사업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는 게 싫어 자꾸 뒤로 한 걸음 물러 발을 뒤로 빼는 격이다 그래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람을 상대를 뭐라고 하지? 인간들한테 너무 이렇게 내가 남자든 남자든 여자든 만나서 내 사람이 없어요 녹음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유튜브에 다 나와요 엄마 용군TV에 틀면 여기는 편집이 없어서 지금 하는 거 그대로 다 나오니까 녹음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가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내 취미생활을 갖고 있고 내가 외롭다 보니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고는 싶어 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을 갖고 움직이는 그 와중에 엄마 올... 조금 있으면 남자가 한 명 들어오겠다 근데 그 남자가 엄마한테 그렇게 다 훅 들어오진 않는다 근데 우리 엄마가 되게 까다로워 아닌 것 같은데도 우리 기준님이 사람 보는 눈이 내가 외로워서 마음을 줄 때는 훅 가는데 또 아닐 때 보면 정말 요만한 거 한 개까지도 다 따져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따지고 따져서 내가 이 남자를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 상처야 그러니 혹시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가 다는 주지 마라 내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은 숨기고 가리고 조금은 아닌 척하고 그리고 우리 기준님한테는 돈을 보고 붙는 남자가 많아 근데 우리 기준님이 되게 까다롭게 굴다가도 그런 거에서 훅 넘어간다 한 번에 모성애를 조금만 건드리면 우리 기준님이 훅 넘어가는 스타일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털린다 그래 근데 이제는 우리 기준님 나이도 있고 내가 뭔가 내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준님 현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땅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셔서 내가 거기서 나는 차익으로 또다시 이사를 가시든 세를 놓든 해서 그런 걸로 살아가셔야 돼 재테크는 그리고 올해 우리 기준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외국 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근데 외국에서 오지나 말지 그랬어 기준님아 우리 엄마가 그래도 사람 보는 우리 신 가물이 있다 보니 눈에 신이 아까 가득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 뭔가 사람을 보면서 미리 판단을 해 내가 딱딱딱 판단을 지어서 내가 근데 그걸 너무 많이 맹신해 다시 만나보면서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내가 처음에 딱 보고 판단했던 그걸로 100%로 간다 그러셔 근데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내가 믿은 마음 내가 딱 판단한 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조금은 겪어본 것도 포함을 시켜라 그래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는데 자 그리고 우리 기준님 원래 말띠다 보니 이동수는 있는데요 이동은 하시면 안 돼요 이동하실 때 방향 잘 보고 조심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준님 이동하시면서 건강이 잃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뭔가 치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 이동을 하실 때 뭔가 좀 잘 보고 가시고 집에 사람은 절대 들이지 마세요 다 털려요 우리 기준님 그리고 내가 정말 상처받고 나중에 뒤돌아서서 운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근데 우리 기준님 지금은 알겠다 그러는데 내 마음이 동하면 그게 안 돼 우리 기준님 그게 안 돼 누군가가 불쌍해서 나한테 훅 들어와서 모성애를 자극하면 이 사람은 끌어안는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집에 들인다 그래 지금 그 들이는 것 때문에 우리 기준님이 노후를 정말 걱정하면서 사시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 기준님 노후 걱정이 없어요 지금 삶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사람이야 돈도 잘 벌고 그죠? 근데 안 돼 그 노후가 걱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 만큼 엄마가 훅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든 지금 엄마가 만나는 사람이 있든 누군가를 새로 만나든 절대 집에 들으시면 안 돼요 엄마가 집 없는 척으로 그 집 가서 살지 않죠 유부남도 안 돼요 남의 가정은 절대 깨시면 그 업은 다 받아요 내가 그러니 절대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계속 주시는 얘기라는 거는 정말 우리 기준님이 실수할 게 있다 그러거든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땅 치지 마시고 절대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해 드렸어요 그래서 못하고 도대체 이렇게 하면 더 배가